초콜렛 강이 폭포같이 흘리잖아요. 초콜렛 강이 폭포같이 흘리잖아요. 초콜렛 폭포인데요. 저것도 맵핑을 한 겁니다. 흑샤 이미지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대비가 조금 더 있어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좀 더 큰 프로젝터가 필요할 겁니다. 스크린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게 무대 뒤 벽이고요. 프로젝터가 있고 그래서 그 수평 맞춰가지고 벽하고 수평 맞춰서 거울에 반사를 시켜서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좀 되게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따서 바닥에 눕혀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의 왜곡을 주면 그게 태양이 한쪽 방향에 오는 것처럼 그림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그 애니메이터 컴포지터들이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도움이 약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얀색 하얗게 보이는 곳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도움이 정말 정말 깊은데요. 제가 그냥 밝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카메라 스피드. 액션. 왜 밥을 안 주자고! 그려져서 한 분의 얼굴 전면을 조금 찍어볼까 해요. 두 분 중에 한 분씩 먼저 주로 한 분씩 차례로 두 분 다 할 건데요. 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이드를 딱 눌렀는데요. 누르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없애고 싶은 그 칼라의 그쪽으로 가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고스트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원래 그린 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했었고 사실 사용된 결과물은 그냥 그린을 검정으로 봤어요. 나쁜 겉정도의 그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I don't want any trouble but I have to be on the string. So there's the stealth again. We're using the front panel of LED. 보시면은 그 LED 사이로 장면 진행을 하죠. 프로젝션 디자이너는 프로젝션 디자이너는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디자이너들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함께 작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대 디자이너와 최대한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합니다. 누군과 관계가 구축이 되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교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을 하고 함께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대 디자이너가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좋은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대 디자이너와 협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작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